벼락부자를 꿈꾸던 밝히는 옹기장수 어느 한골 장터에 옹기장수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옹기장수는 옹기를 팔고 나면 남은 이문으로 술을 마시거나 기로에 가서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리고는 겨우 새로 살 옹기값을 건져 다시 옹기를 사서 팔기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장사를 해 돈을 모으면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조그만 초가 하나 얻어 장가도 가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으련만 옹기장수는 매일 그 모습 그대로 옹기를 사서 팔고 술을 마시고 다시 옹기를 사고 팔기를 하며 달라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돈을 모조리 써버린 옹기장수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일어나서는 옹기를 한 짐 사고는 술 기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옹기지게를 등에 매고 이런저런 상상을 하다가 옹기장수는 아예 본격적으로 상상을 하기 위해 나무 그늘에 쉬며 그 상상을 마저 더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커다란 나무 그늘을 발견한 옹기장수는 옹기를 가득 실은 지게를 나무 한편에 세워놓고 그늘에 앉아 쉬며 눈을 지그시 감고 암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옹기를 팔면 한 푼이 두 푼이 될 것이고 일전이 이전이 되며 한 짐이 두 짐이 되고 한 냥이 두 냥이 될 것이다. 두 냥은 넉냥이 되어서 마침내 만억조에 달하게 될 것이고 만억조의 재산을 가지게 되면 대걸 같은 집에 살겠지? 대걸 같은 집에 종이 없으면 어찌하겠나 여정 사내종 수십 명을 두고 호령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산이 이처럼 있는 내가 장부로서 처세하는데 어찌 아내가 없을 소냐? 아주 어여쁜 아내를 맞이하여 해로할 것이 자명하고 일처일첩은 대장부의 당연한 처사이니 어리고 아름다운 첩도 될 것인데 만약 그런 연우에 처첩이 싸운다면 어찌하지? 분명 나처럼 정력이 강한 사내가 매일매일 번갈아 가며 아내들을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서로 나와 함께 밤을 보내겠다며 머리채를 잡고 싸울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 둘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기라도 하는 날이 많을 것인데 그럼 난 어찌한단 말인가? 낭패로세의 낭패로세 이 낭패를 어찌하면 좋을 거? 어찌하긴 당연히 서로 싸우기라도 하는 날이면 마땅히 이렇게 두 여자를 때려야 할 것이다. 상상 속에 너무 깊이 빠진 옹기 장수가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지게 작대기로 마구 때리는 신용을 하며 휘두르니 옹기 그릇을 마구 때려 지게에 있던 옹기를 모조리 부셔버리고 말았어요. 한참 신이 나서 지게 작대기를 휘두르던 옹기 장수가 정신을 차리고 화들짝 놀라 깨진 옹기들을 살펴보니 옹기는 물론이거니와 지게마저 성하지 못하고 다 부서져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지 서푼짜리 옹기 하나만 겨우 멀쩡했는데 옹기 장수는 그 서푼짜리 옹기 하나만을 주워들고 터덜터덜 가던 길을 떠났어요. 한참 그렇게 길을 걷다 보니 갑자기 하늘에 까맣게 비구름이 모여들더니 장대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길에서 소나기를 만난 옹기 장수가 주위를 살펴보니 허름한 대장깐이 하나 보여 잠시 들어가 비를 피하기로 하였어요. 서푼짜리 옹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던 옹기 장수는 다시 상상을 하며 암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조그만 서푼짜리 옹기를 팔면 6푼을 받고 6푼으로 그릇 두 개를 사면 일전이 이전이 되고 차차곱에 곱을 더하면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겠지? 하고는 의기양양하게 옹기를 들어 이리저리 보며 감탄하다가 그것마저도 그만 대장깐 화루벽에 부딪혀 깨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내 억만주짜리 옹기가 부서지고 말았구나. 나는 망했네. 하며 한탄을 하였다 하네요. 부자가 되는 상상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 같네요. 옹기 장수처럼 허황된 상상이라도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 로또가 당첨되길 바라며 상상을 하는 것 같네요. 1등이 되면 무얼 싸겠나 너에게 무얼 해주겠다 같은 식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나 봅니다. 오늘 저도 로또나 한 세트 사봐야겠네요.